다음 소식입니다.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범행 5시간여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. 여수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8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25일 밤 7시 반쯤 여수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탄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